그 어떤 10분보다도 알차고 정말 짧게 느껴지는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오윤혜 씨 나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유튜브 할 때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하시는 M장님께 M장님이 저 보자마자 뭐야 MBC 좌파 파란색 오윤혜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유튜브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리스트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우리도 유튜브 올린대. 그리고 나도 하프타임도 유튜브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리고 kbs 제가 3년 동안 출연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3개월 MBC 출연했는데 바로 주목응을 받는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쏘 핫. 네 쏘 핫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내일 어린이날인데 아이들 아직 어린이죠. 네 아주 어린이죠. 3살 6살입니다. 아 어린이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절대 가지 않죠. 그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일은 비도 온다니까 어제 녹색여남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비 오고 바람 불 때는 특히 절대 진짜 가면 안 된다. 아 그래요. 비 오고 바람 불 때는. 그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아이들은 땅을 파고 논다. 아 맞다. 진짜 애들은 모래 파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모래 파기 세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주변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저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신장식의. 저희 뉴스하이킹. 맞습니다. 저희 뉴스하이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BC 와서 딱 보니까 여기는 연휴 오고 없다.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한다. 달린다. 심지어 쉬는 시간도 없다. 쉬는 시간도 없다. 제가 방송이 제일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화장실을 가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하이킹 본방 생방으로 저희들 사실 녹방이 없고요. 맞아요. 내일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날 빨간 날이 있든 수요일날 빨간 날이 있든 내일같이 금요일날 빨간 날이 있든 우리는 간다. 괜히 1등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조금 간다. 방송 노동자의 인권은 언제쯤 보호되려는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선 제가 야당 의원들에게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키시다가 5월 7일에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남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고 심지어 오늘 속포로 보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분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많은 분들에게 픽이 되고 싶으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시다가 오면 영빈간도 가고 용산도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쪽에다가 종로 쪽 그리고 용산 쪽에다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정당 플랜카드는 훼손을 할 수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호받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이름 딱 쓰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타 등등 있겠죠. 그리고 일본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반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이런 부분을 좀 일본말로. 일본어로. 일본 언론들이 탁 탁. 일본 말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일본 언론도 딱 찍어가겠네. 보면 한국말로 써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진짜 아이디어를 내드리는 거예요. 평말 같은 것도 이렇게 옆에 가서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처에. 그래서 정말 주목받고 싶으면. 이번에 전용기 의원도 독도 가서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 번 들으면 이름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스타라가 되고 싶으시면 이럴 때 일본 평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결사방대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것들 일본 말로 평말을 꼭 들고 있어주시면 기시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본 언론에도 실릴 수가 있고. 무조건 일본 언론에서는 그거 찍어가죠. 한국말로 써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가 나왔을 때 그 의견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견이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절대 이거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어로 야당 의원분들 제발 좀.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거든요. 많은 의원분들 태그해가지고. 김남국 의원한테도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이 사람들이 진짜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김남국 의원님 카톡 확인 좀 하세요. 제발 플랜카드 일본말로 제발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아이킥의 고정 멤버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아주 귀여운 아이를 안고. 23개월. 아드님을 안고 노키즈존을 퍼스트키즈존으로 만들자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그 얘기를 쭉 들어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어린이를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도 이렇게 뒷정리나 주변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사회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더 친화적으로. 진짜 제주도 가면 애들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퍼스트키즈존으로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조례안 발의가 됐더라고요. 제주도가 노키즈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제주의 노키즈존이 78곳, 78곳이 있는데 10만 명당 비율로 보면 제주가 10만 명당 11.56곳, 한 12개 정도가 10만 명당 있는 거예요. 경북은 1.89곳이에요. 물론 경북은 노령 인구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가 가족여행 많이 오는 관광지인데 전국 어느 곳보다 노키즈존 비율이 높다는 점 문제다 해서 그런데 이제 단순히 노키즈존 금지, 노키즈존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고 그다음에 또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을 어기고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예절과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갑질 진상 부모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압이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 등을 좀 통합적으로 제시를 할 건가 봐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행했던 것이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 친구가 아이를 낳고 난다 맨날 백화점에서만 만나자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이가 있다 보면요.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턱도 많이 많지 않아야 되고 유호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재미없어도 항상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노키즈존을 그냥 시끄러운 아이로부터 어른들의 평안한 휴식이 보호되어야 해.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맞아요. 지금 jtbc에서도 청년 10명 중에게 물어봤더니 10명 중 4명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좀 바꿔줘야지 청년들도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왔네. 내추럴 비포님. 정민여는 무슨 색깔이냐. 오정님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코문색이냐. 저희 오정은 핑크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핑크 핑크.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인데 엄마이지 않습니까? 호사카 유진이 오정tv에 오신 이후로부터 호쿠시마 오염수 이거에 완전 분노해가지고 그린피스에 후원하고 지금 저만 만나면 유정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면서 저한테 따지면 뭐합니까? 네. 엄마들이 지금 분노 포인트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하나씩 알아가면서. 호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기가 분노 포인트고 지금 이번 주에는 쭉 보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 이게 또 분노 포인트고 그런 가운데 출산율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자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때 그 부분도 굉장히 분노 포인트였잖아요. 우리 오윤혜 씨. 20대 아이 셋 낳으면 병영 번지. 그때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애는 여자가 낳는데 왜 남자가 군대를 안 가? 그러니까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이 낳으면 집 한 채씩 좀 준다던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투기를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재미있는 기사가 그때 시국선언 굉장히 보수적인 교수님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처녀분도 윤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천주교 분들이 이런 글을 얘기했습니다. 뼛속까지 병든 한 영혼이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을 틀어지고 있다. 이거는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세들어 사는 사람이 더럽힌 집을 청소할 사람은 오직 주인뿐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천주교 4대단 비대위가 매주 시국 기도회를 개최 중이라고 해요. 지난달부터. 네. 교구별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까지도 나라가 굉장히 위기다. 외교를 통해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 정말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국선언을 한 뉴스를 경향심으로 통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나 교수님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계세요. 직업의 특성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대통령께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 있고 귀에 아주 그냥 쟁쟁거리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귀담아 듣고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변화해야 되겠다. 조금 더 협치하고 소통하고 너무 결단의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엄청 너그럽고 인자한 분들이잖아요. 종교인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을 마저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또 파란색 신부님과 빨간색 신부님 검은색 신부님 구분하지 마시고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어 플랭크카드 갑니다. 야당 의원. 네. 3부에서는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진장 만나보고요. 4부에서는 영화 문재인입니다. 이창재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